힘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, 힘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. 그렇게 되면, 추수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. 여기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? 공간이 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poses. 다진의 작업. 여기에 있는 공간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. 이 공간이 원하는 공간은, 공간이 원하는 공간이 원하는 공간이 원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공간이 원하는 공간이 원하는 공간입니다. 지금도 이 공간이 원하는 것인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